이 사람으로 신랑 차주인공과 신부 안희진양의 결혼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이제 갓 태어난 이 사람의 복제 새 가정을 위하여 더욱 지켜봐주시고 만날을 행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식단은 분반 3층이고요. 참고로 본 예식장은 열광 4층에 위치해 두고 있습니다. 역시 차량을 가질 수 있는 현역에서는 주차 도전과 신분을 접수되어서 반항하시면 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